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우와 신포도 the fox and the sour grapes 영작 도전의 기적 part 2 남아있는 부분 정리하고요 전체 한번 다시 보면서 여러분이 바꿀만한 단어들이 있는지 다음 총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볼까요 ok here we go 자 지난번에 이어서 7번입니다 뛸 때에 여우는 입을 벌리고 포도를 잡으려고 했지만 놓치고 말았어요 이게 그냥 영작을 도전하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뭐 했다라고 하는 거를 뼈대로 놓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자 뛰다 라는 단어는 jump에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다 라는 단어는 open 포도를 잡다 라고 할 때는 catch 그 다음에 놓쳤다 라는 단어는 miss 이렇게 내 단어를 모르면 나는 기본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이걸 중심으로 앞뒤를 붙여보면 되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제일 중요하더라 가 포인트입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좀 더 가까이 갈게요 그래서 뛸 때에 뭐뭐 할 때에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when을 써도 되구요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as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뭐 할 때에 as 그 다음에 the fox jumped 그렇죠 뛸 때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when이나 as처럼 연결해주는 서로 접속을 시켜주는 어구가 있으면 그렇죠 이 접속을 시켜주는 어구가 어디서 끝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comma 다시 말하면 쉼표를 쓰시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when the fox jumped 그렇게 누가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원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he라고 나올 거에요 he라고 써도 되고 it로 써도 되고 지난말에 설명드린 대로 뭐다 she라고 써도 돼요 여우가 그렇게 뛰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자 뛰었을 때 뭘 했을까요 그렇죠 그는 입을 벌렸다 그럼 여기서 he 그 다음에 벌리다가 뭐에요 opened 지나간 일이니까 그 다음에 뭐에요 his mouth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보았던 동사 4개 jump, open, catch, miss를 중심으로 어떻게 붙어 나갈 건가를 연습해야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야 기적이 생기는 거에요 자 그래서 when the fox jumped he opened his mouth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되죠 문장이 이렇게 끝나도 돼요 입을 열렸다 근데 입을 연 이유가 뭐에요 포도를 잡으려고 포도를 입으로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원문 설명할 때 드렸던 얘가 뛰면서 발로 잡을 순 없죠 인간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to catch 그렇죠 포도를 잡으려고 했지만 catch the grapes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to catch도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jump, open, catch 하지만 봐시죠 but missed 그렇죠 뭘 놓치고 말았어요 여기까지만 써도 되고 missed them 그 포도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를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할 때에는요 나머지 거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지금 새로운 문장이니까 catch the grapes but missed them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나는 뱀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missed 까지만 쓰시면 바로 놓쳤다 라는 부분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됐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When the fox jumped he opened his mouth to catch the grapes but unfortunately missed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만약에 불행하기에도 unfortunately missed 그러면 unluckily 다 좋아요 unfortunately missed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맨 처음에 뼈대라고 말씀드렸던 네 동사 jump, open, catch, missed 하나도 그 뼈대가 사라진 게 있나요 없죠 이게 영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8번 여우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지만 또 놓치고 말았죠 네 여우는 몇 번을 더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자 이거부터 이건 넘어가니까 일단 뺄게요 여우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았지만 그 뭐예요? The fox tried again 되게 쉽잖아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다가 tried again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miss again 이게 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의 두 동사는 tried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miss 이것도 지나간 거 써야 돼요? 아니면 과거로 써야 돼요? 현재로 써야 돼요? 당연히 과거로 써야지 느낌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도 맞고 전체 흐름하고도 맞는 거죠 이게 지나간 일이구나 를 보여주는 게 이디라는 거 여우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지만 The fox tried again but 그렇죠 또 놓치고 말았어요 but 그렇죠 missed again 그런데 원문에는 예시 들어가 있죠 옛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뜻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의 느낌인 거죠 아직도 다시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도 뒤에 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여우는 몇 번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He tried a few more times 할 때 제 머릿속에는 사실은 a few more times는 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한테 제일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영작을 할 때 이근철 머릿속에는 아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럼 실패하다는 영어로 뭐예요? 아까 missed가 쓰였으니까 얘는 놓쳤다는 뜻이고 실패하다는 fail 그럼 제 머릿속에 아! 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렇게 시도해 봤는데 또 실패하고 동작에 반복된 걸 보여주고 싶으면 제 머릿속에 100% 뭐가 튀어나오냐면 keep ing예요 continue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continue to fail 이렇게 써도 되지만 keep ing가 제일 쉬운 단어예요 그러면 keep 그 다음에 keep은 보관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보관해 준다 그래서 ing가 쓰일 수밖에 없고 이 구조를 모르면 영작을 못하는 거고 문법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어떤 지점이 실력이고 아닌지를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지나간 일이니까 keep이 아니고 kept failing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but kept failing 이것 다 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희가 반복되니까 뻔히 알고 있는 거를 여기 한번 희 쓰고 또 희 쓰려고 하니까 지겨운 거죠 그래서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우는 tried 시도했습니다 a few가 약간의 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런 표현은 뭐 그냥 너무 쉬운 기본 표현이죠 더 많은 이라는 것이 more 그 다음에 횟수는 time 할 때 s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에 time에 s가 없다는 얘기는 시간이란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s가 있다는 얘기는 횟수 몇 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few more times 정말 많이 등장하는 표현 그래서 몇 번 더 많은 그렇게 횟수를 그가 tried 시도해 보았지만 but he kept failing he plus ing 동시에 얘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고 keep은 뒤에 ing가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더라 이걸 알아두는 게 실력의 밑바탕이라는 것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he kept failing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이었죠? 8번 9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9번 결국에 그 여우는 포기하고 집으로 갈 때에 집으로 갈 때라고 결정을 내렸죠 자 이거 한 번 볼게요 위로 올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 배웠어요 finally 하는 거 있죠? 근데 Sam 저는 finally 반복돼서 쓰기 싫습니다 그러면 at last at last 할 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at last로 가볼게요 결국에 그 여우는 그러면 the fox죠 the fox 그렇죠? 포기하고 집에 갈 때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포기하다 give up 집으로 가다 go home 결정 내리다 decide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뭐뭐뭐뭐뭐뭐뭐 한다고 결정 내렸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맨 끝에 오는 것은 영어에서는 결정 내렸습니다 뭐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nally는 연결 형태고 the fox 결정을 내렸습니다 decide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decide는요 집에 갈 때라고 라는 얘기죠 decide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뭐라고 결정을 내렸다 라는 얘기죠 무슨 때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it was time to 이렇게 걸려야 돼요 물론 decided 하고 여기가 없어도 돼요 decided 지나간 거니까 decided 그렇죠 it was time to 할 때 이렇게 얘가 사이에 없어도 돼요 the fox decided to give up 아 그 여우는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한 거예요 돌아갈 거라고 해서 동작을 바로 decide는 to 밖에 쓰이지 않아요 to give up 그렇죠 그 다음에 and go home 집에 갈 거라고 go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역시 동사는 다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it was time이 없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렇게 포기하기로 그리고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때 라는 표현이 우리말에서 없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it was time 이란 단어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뭘 한다고요 it was time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그렇게 할 때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finally 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at last 도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런 게 같은 표현이 뭐가 있나를 알아두는 게 실력이고 혹시라도 내가 이걸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와 영어 앞으로 영작할 그런 힘에 그렇죠 재료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구나 뿌듯해 하시면 돼요 자 at last 드디어 그 여우는 decided 결정했습니다 to give up 포기하기로 그 다음에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decided 그 다음에 대시 생략돼서 it was time 뭐뭐할 때 라고 대시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it was time 어떤 시간이에요 이 타임도 결국에는 뭐예요 뒤에 was time 뭐뭐할 시간이었다 그래서 뒤에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올리는 거죠 포기하고 집에 갈 때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 이게 다예요 됐죠 finally 혹은 at last the fox decided that it was time to give up and go home 집으로 돌아간다 go back home 이렇게 back 같은 단어 하나 써줘도 되는 거고요 그게 영작의 재미입니다 마지막 10번 여우는 걸어서 그 장소를 떠나는 동안 중얼거렸어요 어쨌든 저 포도들은 분명히 쉴 거야 자 여우는 장소를 떠나는 동안 뭐뭐하는 동안은 사실은 as 그 다음에 when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그만 썼죠 그런데 이 as when 주로 뭐뭐할 때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여기가 아니구나 자 할 때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뭐뭐하는 동안은 while이 제일 많이 쓰여요 while 뭐뭐하는 동안 아시겠죠 while the fox 그 다음에 걸어 걷다가 뭐예요 walk walk 그 다음에 걸어서 떠나는 동안 그러면은 walk란 나라로 떠나다 leave 중얼거렸다 murder 이 단어는 어려운 나라니까 몰라도 됩니다 포도들은 분명히 쉴 거야 쉬다가 뭐예요 are sour 왜 포도들이니까 이 정도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작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다 외워야지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외우는 것 자체도 진짜 어려우니까 그래서 댓글에 맨 처음에는 자신감도 없었고 가능할까 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다섯 번 열 번 지나고 난 다음에 듣기만 해도 이제 한글만 들어도 영어가 튀어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생기는 이유는 되게 뻔한 거예요 나한테는 당연한 결과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우는 여우가 걸어서 그 장소를 떠나는 동안 여우가라고 해도 좋아요 여우가 걸어서 그 장소를 떠나는 동안 네 중얼거렸어요 자 아니면 여우는 그러면 뒤에 중얼거렸어와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while은 100% 알아두셔야 되고 이 세 개가 제일 빈도가 높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영작에 여러분이 재료를 지금 담아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걷다가 walk가 있고 걸어서 떠나가는 동안 그러면 저는 leave를 쓰겠어요 이거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에서 어디를 가다라고 할 때 분명히 go를 되게 많이 쓰세요 영작할 때 그런데 장소에서 나가서 가다라는 느낌이면 go보다는 leave를 원어민들은 99% 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leave에요 그리고 멀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멀어지는 장면은 away라고 써도 되고 여기서 walk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leave라는 동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as he left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같은 말로 금방 나온 as he walked away walked away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은 뜻이에요 대신 went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left 아니면 walked away 라는 단어가 좋더라 아시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우가 walked away 그렇죠? 그 장소를 떠나면 walked away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walked away 그 다음에 he muttered 아 이거 색깔 바꿔야 되겠다 자 좋습니다 그가 muttered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뭐죠 여러분? 쌍따옴표가 당연히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e grapes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니까 뭐라구요 예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건데 분명히 쉴 거야 그러면 나는 확신하다 I'm sure that the grapes are sour 그러면 뒤에 나왔던 거 다 끝났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엔 분명히 라는 단어를 보세요 저 포도도는 분명히 쉴 거야 할 때 이 분명히 를 여기서는 I am sure로 제가 해놨어요 I am sure로 그렇게 번역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I am sure 근데 이 표현을 나는 I am sure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도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놓고요 the grapes must be 몸모임에 틀림없다 must be sour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라구요? 자 이거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the grapes must be 자 네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화면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몸모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것이 must be구나 그 표현이나 I am sure 나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I am sure the grapes are sour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쌍따옴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를 써도 되지만 나는 이거를 그냥 왔던대로 워로 쓰고 싶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원문에는 아마 워로 해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자 그래서 쌍따옴표 아니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 쓰려면 아가 더 좋긴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아 어떻게 월을 쓸 때와 알을 쓸 때 느낌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융통성이 생기면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하는 동안 그 여우가 walked away 걸어서 멀어지는 동안에 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저는 추가적으로 다 쓰고 싶습니다 농부의 뭐죠 담에서 from the wal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벽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걸어져 가는 동안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mutter m-u-t-t-e-r 까지가 원형이고 저는 이 단어를 쓰기 싫습니다 m-u-r m-u-r mummer 이런 나와도 비슷한 단어로 소설에 많이 나와요 I'm sure 내가 확신하건대 the grapes were sour 저 포도는 신포도였을 거야 라고 지나간 일처럼 얘기하고 싶으면 아휴 저것들 신거였을 거야 라고 하면 war인거고 아휴 저것들 신거임에 틀림없어 그러면 r 인거고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에부터 처음 우리가 배웠던 내용부터 복습해 드릴게요 네 여우와 신포도 영작 도전의 기적 우리가 영작 도전의 기적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제목은 아 제목 좀 이따 써드리고 이거부터 할게요 영작의 기적은 뭐라고요 핵심 중요 단어를 절대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걸 모르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아는게 바로 문법이자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그림처럼 툭툭 그려지나 이 부분이 나중에 회화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남에겐 기적처럼 보이는 게 나에겐 꾸준함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만 한번 써드릴게요 여우와 신포도니까 the fox and the sour grapes 그 다음에 여기에 sour 단어를 안 써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은 보통 앞글자들을 대문자로 써요 이런 식으로 저기 영화 제목도 다 이런 식으로 더 나 and 이런 거 빼놓고 이거는 앞에 더는 왜 썼습니까? 문장의 맨 앞이라 어떤 표현의 맨 앞이라 쓴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더라 라고 하는 거 The fox and the sour grapes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툭툭 가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Number one 어느 날 먹을 것을 찾고 있던 여우 한 마리가 무척 배가 고파졌어요 One day a fox became very hungry 아 지금 angry 가 나왔죠 여러분 나온 김 해드릴게요 그 hungry 배고픈데 동시에 배고프면 화나잖아요 네 그래서 angry 근데 이 단어가 ngry는 똑같죠 그래서 얘를 최근에 쓰는 단어 중에 hangry 라는 표현이 있어요 I'm really hangry 그러면 이 표현을 알아듣는 원어민도 있고 제가 톡쇼에서 몇 번 쓰이는 것도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얘가 hangry 라고 썼을 때 원어민들이 웃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I'm really hangry Hey, what is it? Hey, it's a combination of two words It's a combination of hungry and angry angry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I'm hungry and angry 이렇게 얘기하면 I'm hangry 이거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것도 하나 생각이 나서 참고로 해드렸어요 다시 해드릴게요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배고프게 뭐 할 때 as 그것이 찾고 있는 동안에 약간의 음식들을 찾고 있는 동안 무척 배가 고파졌습니다 One day a fox became very hungry as it was looking for some food 여기는 it도 되고 she도 되고 he도 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he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2번 여우는 그 여우는 그 여우는 찾았습니다 위건 아래건 그래서 영어에서는 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The fox searched high and low but couldn't find anything that he could eat 이때 하이 앤 로우 대중에 everywhere 써도 됨 마침내 여우의 배가 꼬르륵하는 소리를 냈을 때 마침내 뭐 뭐 할 때 그의 위가 그렇게 꼬르륵하는 소리를 냈을 때 그 여우는 우연히도 발견했습니다 농부의 담을 finally as his stomach rumbled the fox stumbled upon a farmer's wall 해서 as 가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rumble과 stumble 하는 표현들도 등장하니까 여기서 일부러 운을 맞춘 거고요 이게 stumble upon 그거는 upon이 없어도 된다고 했죠 그냥 on만 있어도 돼요 stumble upon 우연히 발견하다 분명히 이거 나중에 다른 소설을 읽을 때 얘가 나오면 아 근철샘 말이 옳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자 어디 어디에 꼭대기에 꼭대기에 담의 꼭대기에 그 꼭대기에서 그 여우는 보았습니다 가장 커다랗고 가장 그 즙이 과일즙이 과즙이 많을 것 같은 그걸 제가 뭐라고 번역해 드렸어요 군침 돌기에 보이는 그러한 포도들인데 그가 ever 그 전에 seen 본 적이 had 니까 그 전에까지 보았던 것 중에는 가장 커다랗고 군침 돌기에 만드는 포도들이 보였죠 at the top of the wall the fox saw the biggest juiciest grapes he'd ever seen 이때 the fox 대신에 he를 써도 되고 이때 he apostrophe 뒤에 발음은 hi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he had ever seen 이라고 해도 됩니다 포도들은요 데이로 받아도 되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풍부하고 풍성한 보라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장이 끝나도 되고 말하면서 뭘요 여우한테 포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to be in 먹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국말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포도들은 여우가 와서 먹어달라고 말하는 듯 이런 식으로 풍성한 보라색을 띄고 있었어요 이게 더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다 여러분 번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위에서 the grapes had a rich purple collar telling the fox they were ready to be eaten 발음은 eaten 해도 되고요 e-은 하고 call은 해도 됩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to reach the grapes 그 포도에 닿기 위하여 여우는 해야만 했어요 뛰어야만 했어요 높게 뛰어야만 했어요 공중에 to reach the grapes the fox had to jump high in the air 제가 어디서 끊어들리는지도 아시겠죠 to reach the grapes 이렇게 끊었지 제가 to reach the grapes the fox 이렇게 끊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끊는 연습을 자주 듣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미디어에서 훅 지나갈 때 빨리 들려요 제가 빨리 읽을 때에도 예를 들면 to reach the grapes the fox had to jump 이런 식으로 fox had to jump 할 때 앞에 더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쵸? 됐습니다 to reach the grapes the fox had to jump high in the air 뭐뭐 할 때 when 아니면 as 그래서 여우가 뛸 때에 그는 벌렸습니다 그의 입을 뭐 하려고요? to catch the grapes 포도를 잡기 위해서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놓쳤습니다 as the fox jumped he opened his mouth to catch the grapes but unfortunately missed 이때 unfortunately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 열 빼도 돼요 네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좀만 더 올려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여우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다 여우는 시도했어요 다시 한번 하지만 놓쳤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또 한번 놓쳤어요 그거잖아요 the fox tried again but missed yet again 그쵸? 그래서 again, again tried again missed again 여우는 시도했어요 약간의 더 많은 횟수를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실패했죠 보세요 모든 단어를 설명드리잖아요 he tried a few more times but he kept failing 가로친거는 이렇게 he는 없어도 된단 뜻 결국에 그 여우는 포기하고 집으로 갈 때라고 결정 내렸죠 결국에는 우리는 at last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복되니까 we are finally 결국에는 그 여우는 결정했어요 대디하라고 그것이 할 시간이라고 그것이 뭔데요 뒤에 나오는 to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결정 내렸어요 at last the fox decided that it was time to give up and go back home 됐죠? 이때 back도 저기 기억에 제가 그냥 넣어드린 것 같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마지막 10번 자 여우가 살짝 됐습니다 여우는 걸어서 여우가 그 걸어서 그 장소를 떠나는 동안 걸어서 떠나다가 away를 그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가는 장면에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away거든요 그래서 못마는 동안 while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멀어지는 동안에 그는 중얼거렸죠 아휴 내가 확신컨대 그 포도들은 심의 틀림이 없어 그래서 I'm sure 그쵸? while the fox walked away he muttered I'm sure the grapes were sour 아니면 여기에 써 있는 거는 as을 써도 되고 when을 써도 되고요 the fox walked away as the fox walked away 그 담으로부터 해서 from the world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 제가 그냥 넣어드린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넣었다 뺐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느낌이 올라오면 그게 자신감인 거예요 그게 대부분 안 되니까 이렇게 떠는 거죠 이렇게 동화를 몇 개를 하다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혼자 말하거나 불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서 쭈얼거리는 게 mutter라고 한다면 mutter 그 다음에 그냥 속삭이듯 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의 그게 murmur에요 murmur I'm sure that the grapes were sour 아니면 are sour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the grapes must be sour ~~함에 틀림없다가 must be 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오늘 내용이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중요한 거는 얘를 반복해서 보실 때에도 제가 왜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설명하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강조했는지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힘들 수 있지만 아 내가 실력이 올라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저런 단어를 쓸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게 동화 10개 20개 혹은 100개를 더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신감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주위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에 어떻다 라는 얘기도 남겨주시고요 어떤 동화 보고 싶습니다 한번 원문으로 읽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I'll be back with another story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ake good care Bye